늘어나는 수명과 다르게 직장인 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50대면 회사에서 잘릴 것을 걱정했지만 지금은 40대도 회사에서 나오는 세상입니다. 40에서 50대에 회사에서 나오면 인생의 남은 40에서 50년은 오로지 혼자의 힘으로 생존해야 합니다. 결국 직장생활 10년, 길면 30년 동안 열심히 번 돈으로 50년 이상 생존할 수 있는 노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때 준비를 제대로 해놓지 못하면 영원히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 달에 30만원씩 모으면 죽을 때까지 매월 300만원씩 쓰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30만원 안팎으로 시작해도 충분히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납입하는 연금저축 계좌와 매달 30만원 그리고 한 달에 2분 정도의 시간과 노후 준비에 대한 의지 이 4가지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서대리님이 지은 나는 노후에 가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입니다. 현재도 살기가 팍팍합니다. 월급은 통장을 스치듯 지나갑니다. 하지만 노후를 생각하면 더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이들 학자금, 결혼자금, 직장 은퇴 후 생활비 등등 저도 한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대책이 안서서 그냥 노후는 어떻게 되겠지 하고 준비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지금도 먹고 살 돈이 없는데 무슨 사치스러운 생각이냐 뭐 어떻게 되겠지 하지만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재테크 책을 많이 읽다보니 내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률만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그리고 장시간 투자만 할 수 있다면 노후 대비도 생각보다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서 어떻게 매달 30만원씩 투자해서 죽을 때까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그 외에 어떤 식으로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좋은지 하락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의 목차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번 연금저축 이건 미친 상품입니다와 2번 연금저축과 ETF 왜 환상의 조합일까 위주로 살펴보고 나머지 장에서는 제가 인상 깊었던 문장을 위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좋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노후준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시간 내용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 이건 미친 상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와 노후준비 등에 대해 막막함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큰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2021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평균 12억 정도의 자산이 있으면 회사를 그만두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12억이라는 금액은 적금으로만 매월 300만원씩 33년 동안 꼬박 저축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월 300만원씩 월급에서 따로 빼서 쓰는 것도 순박히는데 33년 동안 저축해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퇴자산인 12억을 모을 수 있다는 미칠듯한 난이도에 질려 노후준비에 대한 생각을 접게 됩니다. 거기에다 33년 후에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은퇴하려면 12억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모으는데 드는 시간은 더 늘어납니다. 하지만 노후준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꼭 몇십억이라는 돈이 필요할까요? 안정적인 노후 은퇴생활의 핵심은 결국 꾸준한 월 현금 흐름입니다. 물론 자산이 많으면 현금 흐름도 만들기 쉽습니다. 금융자산으로 20억원이 있다면 연이자가 2%인 예금에 넣어두어도 매년 4천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으로 13억원을 보유한 가구가 대한민국 상위 1% 수준이라고 하니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생활비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 현금 흐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 달에 얼마의 현금이 내 계좌로 들어와야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할까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최소 노후생활비는 1인당 대략 월 117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노후생활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30년 후 매년 물가상승률이 2%라고 가정하면 1인당 최소 노후생활비는 대략 212만원이 됩니다. 최소 생활비로 사용할 212만원을 노후에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역시 시작부터 막막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월 30만원씩 모아도 노후준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월 300만원이 아니라 10분의 1 30만원씩만으로 말이죠. 거기다가 더 소름돋는 사실은 매달 212만원씩 연금계좌에서 꺼내 사용하면서도 계좌 잔고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월 30만원씩 모아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가 핵심이죠. 연금저축 계좌에서 매달 30만원씩 30년 동안 미국 S&P500 ETF에 투자하면 30년 후부터 죽을 때까지 매달 300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금저축 계좌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30년 동안 기간도 중요하고 S&P500 ETF에 투자해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연금과세를 기준으로 해도 300만원, 세후, 월 264만원을 생활비로 쓸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연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연 1200만원 초과 수령시 종합가세 대상을 기준으로 세금을 떼도 264만원을 생활비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평균 최소 노후생활비 212만원보다 무려 52만원이나 더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한 달에 30만원씩 노후를 준비해서 이 정도 아웃풋이라면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나요? 매월 30만원씩 30년을 모으면 원금이 1억 800만원이며 이 돈을 연금저축 계좌에서 미국 S&P500 ETF에 투자하면 노후에 매월 264만원씩 쓰고 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월 264만원으로는 30년 후에 돈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만큼 여유로운 규모는 아닐 수 있지만 몇십억씩 모을 필요 없이 매월 이 정도의 노력만으로도 훌륭한 노후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민연금도 타잖아요. 그러면 생활하는 데는 물이 없을 정도의 금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노후 준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30만원이 부담된다면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외식을 하지 않거나 옷을 한 번 덜 사서 5만원씩만 매달 연금저축에 투자해도 30년 후부터는 죽을 때까지 매달 5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에서 월 30만원씩 S&P500 ETF에 투자하면 어떻게 죽을 때까지 매월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원리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입금하고 투자해야 하는 특별한 계좌인 연금저축 계좌와 투자 대상인 S&P500 ETF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연금저축의 놀라운 3단계 혜택과 S&P500 ETF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금저축에 투자를 하면 세금을 많이 뗀다고 말을 많이 들어서 이용을 하지 않았는데요. 올해야 제대로 알아보니까 너무나 입장이 많아서 연금저축 계좌를 트게 됐거든요. 그런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은 가입자의 노후연금 흐름을 만들어주고 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탄생한 금융상품입니다.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다양한 ETF나 펀드 등의 금융상품을 담아 세제 혜택을 받으며 불릴 수 있고 은퇴 이후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가입하면 연금으로 수령할 때 모든 혜택이 완성되는 은퇴전용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 계좌에 꼭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저축 상품은 돈을 넣는 것부터 불리고 나이 들어 수령하기까지 모든 단계에 국가가 주는 세제 혜택이 흠뻑 녹아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 중 최강의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1. 입금만 해도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1년에 600만원까지 연금저축 계좌에 돈을 납입하면 입금액의 13.2에서 16.5%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이고 2023년부터는 400만에서 600만원으로 세액공제받는 한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600만원을 넣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내야 할 세금을 빼준다는 뜻입니다. 만약 직장인이 연금저축 계좌에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원을 전부 납입했다면 연말영산을 할 때 내야 할 세금 중 79만 2천원에서 99만원까지를 돌려받게 됩니다. 참고로 세액공제 환급 비율은 연봉 5,500만원 이하라면 16.5% 연봉이 5,500만원 초과라면 13.2%입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입금만 하고 ETF 등을 매수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자가 13.2%에서 16.5%인 1년 정기예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12월에 입금만 해도 이듬해 2월에 16.5%의 이자를 지급해주는 미친금융상품입니다. 저도 이것이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당장 연금저축 계좌를 쓴 거거든요. 저희가 낸 세금에서 바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자기가 입금한 금액의 13.2에서 16.5%를 돌려주는 겁니다. 현재 이자가 많이 올랐다고 해도 정기예금이 4%에서 5% 되는 것도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거의 2배 이상이 되는 돈을 돌려받으니까 정말 좋은 거죠. 매년 1월에서 12월 사이에 연금저축 계좌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만 13.2에서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1년짜리 예금 중에서 이보다 좋은 조건을 가진 금융상품은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좋은데 투자라면 투자 수익이 있으니까 1년 이후에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죠. 2. 굴리는 과정에서도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보통 금융상품 거래 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의 종류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금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처럼 신입사원이 아껴모은 소박한 적금 이자에도 15.4%의 이자소득세를 뗍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수익에 발생하는 세금을 전혀 떼지 않고 대신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낮은 비율의 연금소득세로 내면 됩니다. 매년 실현 수익이나 ETF 분배금에 대한 세금 즉 배당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그대로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며 진정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세금 혜택이거든요. 해외주식 투자를 하면 양도소득세에도 세금을 매기고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금 받을 때마다 이자소득세를 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을 인출하지 않는 한은 떼지는 않고 실제 나이가 들어서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율로 더 낮은 세율로 돈을 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또 다른 장점입니다. 3. 연금수령 시 세금 혜택이 큽니다. 과세 2연에 이어 실제 연금을 수령할 때도 내야 하는 세금이 파격적으로 적습니다. 연금수령 연령에 따라 3.3에서 5.5%의 낮은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5.5%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반 금융상품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15.4%의 세금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주식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에서 각각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로 천만원의 배당 수익이 발생해 이를 인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주식 계좌에서는 15.4%를 배당소득세로 낸 후 총 846만원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연금소득세 5.5%를 제외하고 945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려 99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주기만 하는 연금저축 가입하지 않기에는 너무나도 혜택이 좋습니다. 정식 명칭은 연금저축 펀드입니다. 대체로 증권사를 통해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고 ETF나 펀드 등을 담아 운용하며 강력한 세제 혜택을 받는 상품을 연금저축 펀드라고 말합니다. 연금저축은 55세가 넘어도 계좌 개설과 투자가 가능하며 온전한 혜택을 받으며 불려나갈 수 있으니 여유가 되신다면 반드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연금상품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옆에는 연금저축 계좌의 특성과 금융사별 연금상품 비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짜잘한 정보를 상당히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름돋는 연금저축의 과세이현 혜택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연금저축의 두 번째 장점은 과세이현 혜택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급내야 할 세금을 20에서 30년 연금을 받을 시점으로 미뤄준다는 개념입니다. 연금저축 계좌의 핵심은 세액공제 혜택보다 과세이현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주식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인 타이거 미국 S&P500에 투자해 100만원의 수익을 실현하면 수익의 15.4%인 15만4천원을 배당소득세 명목으로 떼어가고 남은 84만6천원을 계좌로 돌려줍니다. 또한 ETF에 투자하다 보면 삼성전자나 SK텔레콤 주식배당금처럼 분배금이라는 것을 지급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주식배당금과 ETF 분배금도 일반 계좌에서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타이거 미국 S&P500 ETF에 투자했다가 매도하여 100만원의 수익을 실현하더라도 별도의 세금 없이 100만원이 그대로 연금저축 계좌에 있습니다. 또한 ETF 분배금도 15.4%의 배당소득세를 떼가지 않고 그대로 계좌에 들어옵니다. 이처럼 투자하는 ETF가 동일하고 계좌만 다를 뿐인데 세금으로 인한 수익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15만4천원도 고스란히 다시 타이거 미국 S&P500 ETF나 다른 ETF에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복리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똑같이 수익을 팔아 1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해도 연금계좌에서는 1만원짜리 ETF를 100주도 살 수 있는데 일반 계좌에서는 85주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연금저축 계좌가 아예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아닙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연금수령을 신청하는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 명목으로 3.3에서 5.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간혹 연금저축 투자를 무시하는 몇몇 분들이 원금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하시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납입한 세금에 대해서는 연금저축의 장점이었던 10% 이상의 세액공제 혜택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미리 13.2에서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30년 후에 5.5% 세금을 떼는 것이 손해일까요? 심지어 30년 후의 400만원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지금의 400만원 가치와 다르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꺼이 세금을 낼 수 있을 정도의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또한 연말정산때 연금저축에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30년 후 인출할 때도 세금을 내지 않고 바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즉 세금 혜택 측면에서 만큼은 한국에서 존재하는 최고의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6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60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찾더라도 세금을 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세의 이현 효과는 있기 때문에 훨씬 이득인 거죠. 수익에 대해서는 물론 세금을 뗍니다. 연금저축 계좌이지만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가장 큰 단점은 역시나 장기간 돈이 묶인다는 점입니다. 연금이라는 단어가 계좌에 들어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돈과 수익금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인출해야 세금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라고 나라에서 큰 혜택을 주는 것이지 내년의 연말정산만을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만약 55세 이전에 인출하게 되면 이전에 받았던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연금 수령이 아닌 중도 인출을 하게 될 경우 기타소득세라는 명목으로 16.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16.5%라는 세율은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실현 수익과 분배금에 과세되는 배당소득세 15.4%보다 높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입니다. 거기다가 연봉이 5,500만원이 넘는 직장인의 경우 세액공제 비율이 13.2%이기 때문에 만약 연금저축 계좌에서 중도 인출할 경우 세액공제로 연말정산 환급받은 금액은 물론이고 거기다가 추가로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본인 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 없는 돈이다라고 생각하고 입금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큰 돈을 쓸 이벤트인 결혼이나 내 집 마련, 자동차 구입, 잔여학비 등을 해결해야 할 때도 문제가 없는 선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즉 연금을 받을 수 있는 55세 이전에는 쓰지 않을 돈만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식 투자를 할 때 장기 투자가 정말 중요한데 사람의 마음이 장기 투자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연금 저축 펀드에 넣음으로써 중도에 인출하면 손해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은 연금 저축 계좌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수령할 때도 조건이 있는데요.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여야 합니다. 만약 만 55세 이후에 연금 저축을 개설했다면 5년의 가입기간이 경과된 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55세가 넘어도 꾸준히 소득이 있거나 현금 흐름에 문제가 없다면 연금을 개시하지 않고 계속 납입해도 괜찮습니다. 세액 공제와 과세 이연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고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를 늦출수록 연금 소득 세율도 낮아지는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1을 60세 이후에도 계속 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한 65세 이후에나 연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령할 수 있는 연간 연금 한도가 있습니다. 아래의 공식처럼 연금 수령 1년차부터 10년차까지는 연금 저축 계좌 자산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분모가 1이 되는 10년차 이후에는 금액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 계좌 평가액 나누기 11 빼기 연금 수령 연차 곱하기 1.2입니다. 만약 서대리가 만 55세가 되어 연금 저축에서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때 연금 저축 계좌 총 자산이 3억이라면 서대리가 첫 해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은 총 3,600만원이 됩니다. 3억 나누기 11 빼기 1 곱하기 1.2 이렇게 해서 구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더 많이 타서 쓰려면 연금 저축 계좌 총액이 클수록 좋겠죠. 연금을 수령하는 데 있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바로 사적 연금으로 연 1,200만원 이상 수령할 경우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의 공적 연금을 제외하고 한 해에 받는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하지만 1년에 1,200만원에서 1,000원이라도 더 받으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아닌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종합소득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른 소득과 전부 합산하여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금소득세율보다 종합소득세율이 높습니다. 1,200만원이라는 한도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사학연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며 2013년에 정해진 기준으로 현재도 넉넉하다고 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현실 경제 수준을 반영하여 상향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6장에서 보여주거든요. 생각하는 것만큼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2장, 연금저축과 ETF 왜 환상의 조합일까? 연금저축 투자 상품으로 왜 ETF가 적합한지 그리고 수많은 ETF 중에서 왜 S&P500을 투자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TF 상장지수 펀드는 요즘 대세가 된 투자 방법으로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고르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 투자의 장점과 언제든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 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투자 상품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펀드를 주식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식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는 투자 종목으로 만든 것입니다. 미국 S&P500 ETF를 예로 들면 단돈 1만원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메타 플랫폼스 등을 포함해 미국 대표 기업 500개에 한 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의 주식을 한 주씩만 사려고 해도 최소 500만원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하지만 S&P500 ETF에 투자하면 만원대의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ETF는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투자해야 하는 연금저축은 투자금액의 1% 이상을 수수료로 떼어가는 펀드보다 0.2% 내외의 ETF가 적합합니다. 수수료 1%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무시하면 안됩니다. 장기 투자에 수수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즉 날고 오기는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을 이기기 힘든 이유가 이 수수료 때문에 그렇거든요. 펀드 수수료가 엄청나게 비싸고 매매할 때 드는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저도 주식 투자의 상당 종목을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비테크 종목도 투자를 하고 싶은데 한 주에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S&P500 지수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해야지 해가지고 나머지 금액들은 최근에는 S&P500 ETF와 나스닥 ETF에 반반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에 ETF보다 더 좋은 상품이 있을까요? ETF 투자는 주식시장 전체 또는 특정 산업의 미래에 베팅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해 줍니다. 코스피 200 ETF는 우리나라 대표 지수인 코스피 지수를 따라서 가역이 결정됩니다. 코스피 200 ETF에 투자한다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이에 투자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도체가 4차 산업 시대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 퀄컴, ASML, TSMC, 램 리서치 등으로 구성된 반도체 ETF를 매수하면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보면 크게 두 가지 위험이 따릅니다. 시장 위험과 개별 종목 위험입니다. 시장 위험은 전쟁이 터지거나 금리가 인상되는 등 주식시장 전체의 문제라 개인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 위험은 내가 산 종목의 위험이므로 어떤 종목을 고르냐에 따라 대박이 날 수도 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 위험이야 피해갈 수 없지만 ETF를 선택했다면 여러 종목의 분산 투자를 한 것이므로 개별 종목 투자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한 시대를 호령한 수많은 기업들이 있었지만 오래 살아남은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나가던 노키아가 한순간에 무너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래서 ETF로 투자한다면 기대 수익률은 개별 종목에 비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특히 연금저축처럼 10년 이상 긴 여정으로 투자하는 경우 심리적 안정감이 정말 중요한 만큼 ETF 투자를 추천합니다. 또한 ETF 종목들이 한 주당 가격이 우량 주식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도 ETF 투자의 장점입니다. 또 소액으로 투자하여 산업 분야의 지식이나 경험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국내 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좋은 ETF들의 성장이 늘고 있기 때문에 관심만 가진다면 마음에 드는 종목을 고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도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장기 투자를 하려면 시장의 변동성을 견뎌내야 되는데요. 개별 종목에 투자하면 그 변동성이 너무나 커서 활고 도망칠 경우가 많은데 시장 지수에 투자를 하면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면서 그냥 버티면 되니까 훨씬 투자하기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미국 S&P500 지수는 왜 강력할까? 왜 S&P500 ETF로 투자해야 할까요? 한 직장인이 지구상에서 주식으로 가장 성공한 워렌 버핏에게 어떤 종목을 사는 것이 좋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S&P500에 묻어두고 일터로 돌아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라.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그 임금을 S&P500에 투자하면 어렵지 않게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것도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저도 한때는 직장생활을 등한시하고 투자에만 열중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직장생활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을 적당한 수익률을 주는 지수 ETF에 투자하는 게 효율 면에서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버핏은 아내에게 자신이 죽은 후 재산 중 10%는 미국 단기 국채에 90%는 S&P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는 유언을 미리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워렌 버핏은 주주들에게 보낸 2021년 연례 서한에서 미국의 하락에 베팅하지 말라라고도 말했습니다. S&P500 지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미국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집계하는 주가지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대표 우량기업 500개를 선정한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 기술기업인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뿐만 아니라 공업주, 운수주, 공공주, 금융주 등 다양한 섹터의 기업들이 편입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대수냐 싶겠지만 호황과 무랑을 반복하는 경제 사이클에서 각기 다른 500개의 기업이 힘을 발휘하는 과정을 보면 왜 워렌 버핏이 S&P500 지수를 꼭 집어서 추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S&P500에는 당연히 애플이나 알파벳,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의 대표 IT 기술주가 포함돼 있고 이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거듭하며 높은 수익률을 이끕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출렁일 때는 쉐브론이나 엑소모빌 같은 석유주와 로키드 마틴 같은 방산주가 오릅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속되면 코카콜라나 P&G 같은 소비주가, 미국 연준이가 금리 인상을 발표하여 돈의 가치가 오를 때는 JP모건, 뱅크오버아메리카 등을 포함한 금융주가 힘을 발휘합니다. 새로운 혁신으로 인프라 건설 붐이 일때면 유니온 퍼시픽 같은 산업주가, 부동산이 화랑일 때는 리얼리티 인컨과 같은 부동산주가, 팬데믹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존슨앤존슨이나 화이자 같은 헬스케어 기업이 치고 올라와 수익률을 이끌어줍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나스닥백은 기술주 중심이라 호황일 때는 주가가 치솟지만 그만큼 빠지는 폭도 상당합니다. 다우존스 30지수는 우량기업 30곳만 추종하기 때문에 미국 산업 전반을 다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S&P500에 투자한다는 것은 미국 그 자체에 투자한다고 보면 됩니다. 주식회사 미국의 말이죠. 즉 S&P500이 확실히 떨어질 때도 적게 떨어지고 오를 때도 적당히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려면 S&P500 ETF에 투자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이 언제까지 성장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 자본을 빨아들이는 기술과 혁신, 글로벌 정책 어젠다 등은 여전히 미국이 손에 쥐고 있고 그 힘은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을 제치고 세계 1등이 될 만한 나라도 보이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의 부와 인구, 인재들은 최종적으로 미국으로 흘러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측 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며 세계 금융과 산업을 좌지우지하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우죽순 나오는 미국의 혁신 기업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더욱 강력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됩니다. 지금도 돈을 쓸어당고 있는 기업이면서 그 기업에 대한 미래의 기대감이 높을수록 주가는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가장 많이 탄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을 대표하는 s&p500 지수는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읍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뉴욕증권거래소는 시가총액 기준 세계 1위 규모입니다. 기업 가치로만 따져봐도 미국을 이길 국가가 없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주주 친화 정책 역시 다른 국가와 차원이 다릅니다.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매년 인상되는 배당금 등 주주를 위한 정책이 경영의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미국 s&p500 etf에 투자하려면 이런 생각이 바탕이 되어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전세계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있거든요. 거기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어떤 s&p500 etf가 좋을까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를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보통 대표적인 게 타이거 미국 s&p500, 코덱스 미국 s&p500, TR, 에이스 미국 s&p500, KB 스타 미국 s&p500, 아리랑 미국 s&p500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를 투자할 때 운용 보수와 기타 비용을 합한 전체 etf 수수료가 낮은 데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어차피 수익률은 s&p500 지수를 쫓아가기 때문에 대동소의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협회 가면은 etf 상품의 수수료를 줘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가장 낮은 etf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조사했을 때는 KB 스타 미국 s&p가 0.1249%, 에이스 미국 s&p500 etf가 0.1575% 였습니다. 그리고 또 고려할 게 시가총액이 커야 재반 수수료가 적게 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이스 미국 s&p500 etf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에이스 미국 나스닥 etf에 투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조회해서 싼 거 그리고 자신이 마음에 드는 거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수수료도 수수료지만 장기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비용도 복리로 불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로 장기 투자를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총비용이 가장 저렴한 etf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규모가 클수록 총비용이 저렴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etf를 고르는 것이 대체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s&p500 etf에 투자하면 얼마나 불어날까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s&p500 etf에 투자해야겠다는 결심이 드셨나요? 그럼 월급날마다 연금저축 계좌에서 매달 30만원씩 입금하고 s&p500 etf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30년을 투자한다면 예상 금액은 총 4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원금이 1억 8백만원이고 평가 수익이 3억 4천 2백 9만원이 됩니다. 네이버 접근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 금액이 커질 수 있는 이유는 복리 효과 덕분입니다. 눈덩이 효과 즉 스노우볼 이펙트라고도 하는데요. 아인슈타인이 복리는 세계 8대 불가사이라고 이야기한 것과 주식의 전설인 워렌버핏의 자산 대부분이 65세 이후에 형성된 비결인 복리의 마법이 내 연금 계좌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계산기에서 계산한 것을 이와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월 투자해야 할 종목인 S&P500의 195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은 평균 8.4%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S&P500 ETF에 투자하면 매년 8.4%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주식시장이 기계처럼 매년 8%씩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닷컴 버블이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만나 대폭락을 하기도 하고 2021년에서 2022년처럼 엄청난 상승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전부 감안했을 때의 S&P500 연평균 수익률이 8%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그이라는 명언처럼 S&P500의 단기간 차트를 보면 위아래로 엄청나게 흔들리는 것 같지만 10년 이상의 기간을 길게 보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간을 언제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S&P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13% 이상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나 잘나갔던 특정한 기간보다는 온갖 풍파를 다 겪은 6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S&P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8%라고 해서 8% 전후로 약간씩 수익이 나겠지 했는데 웬걸 거의 20% 하락할 때도 있고 100% 오를 때도 있고 이 변동폭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장기적으로 볼 때 평균이 이렇다는 거기 때문에 폭등과 폭락장을 잘 견뎌내는 것이 투자의 핵심인 것입니다. 마법의 연금 계좌 소름돋는 포인트들 즉 매월 30만원씩 30년 동안 S&P500 ETF에 투자하면 8% 복리 마법에 의해 계좌에는 4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쌓이게 됩니다. 월 30만원씩 S&P500 ETF 투자만으로도 이렇게나 많은 돈이 모이는 것도 신기하지만 소름돋는 포인트들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가입 후 31년부터는 매월 264만원씩 빼서 써도 계좌 자산이 줄어들지 않는 경지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노후자금 샘물이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30년 후에 우리의 연금저축 계좌에는 4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가 또다시 1년이 지나면 8% 수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면 4억 5천만원의 8%에 해당하는 3천6백만원만큼 계좌는 불어나게 됩니다. 매달 30만원씩 추가 투자를 하지 않아도 말이죠. 이렇게 발생한 3천6백만원의 수익을 시비로 나누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노후생활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략 300만원 정도인데요. 여기서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제외하면 실제로 매월 대략 264만원을 노후생활비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금계산 방법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연금소득세 5.5%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계산한 방식입니다. 2022년 과세기준상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 등 사적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원이 넘으면 연금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소름돋는 두 번째 포인트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연봉에 따라 다르지만 연금저축 계좌에 매월 30만원씩 연 360만원을 입금했다면 1년마다 47만 5천2백원에서 59만4천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원을 모두 채워 입금했다면 92만2천원에서 99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렇게 30년동안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세금만 해도 1584만원에서 198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이 돈을 그대로 연금저축 계좌에 입금하여 추가 투자해도 되고 연금저축 외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여 자산을 불려나가도 좋습니다. 이처럼 한달 30만원씩 30년동안 S&P500 ETF에 투자해도 연금저축 계좌에 4억 5천만원이 모여 월 264만원씩 노후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다른 자산들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책에서는 한달에 3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기본으로 했는데요. 2023년부터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으로 늘어난 만큼 매달 50만원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세금 혜택을 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통 직장인들이 한달에 연금으로만 50만원씩 투자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본인의 현금 흐름과 재정상황에 맞게 월투자금을 조절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달 50만원씩 투자시 어떻게 자금이 부는지를 네이버 계산기로 돌려봤거든요. 원금은 1억 8천만원이 되구요. 수익금은 5억 7천만원. 그래서 세전수령액이 7억 5천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7억 5천만원에 수익률 8%로 하면 6천만원을 받을 수 있구요. 이것을 12로 나누면 한달에 5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건 세전이구요. 세후로 하면 그래도 400만원에서 450만원 그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50만원씩 넣으면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수익률로 장기간 투자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다른 것도 보려고 했는데 다른 것은 못 볼 것 같구요. 세금 부분 계산하는 것만 일단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금 투자를 해서 많은 연금을 받으면 종합소득과세로 넘어가서 세금이 미친듯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까지 되려면 정말 많이 돈을 받아야 되는 거구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은 금액으로는 그렇게 큰 세금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적연금소득이 1년에 1200만원이 넘어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소득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을 보면 연 1200만원 이하로는 세율이 6%이고 1200만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15%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55세 이후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IRP로 연금을 수령할 때 내는 연금소득세 5.5%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약 10% 정도 나니까 연금으로 연 1200만원 넘게 받으면 큰일 난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누진소득공제도 있고 개인소득공제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세금이 크지 않습니다. 사례 1에서 연금으로 연 2482만원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즉 연금수령시 공제약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공제액이 있고 그 다음에 인적공제금액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종합소득세는 131만원이고 지방소득세는 13만원이 됩니다. 즉 1년에 2482만원의 사적연금을 수령했을 때 종합과세로 내야하는 세금은 총 144만원 정도입니다. 수령한 연금 2482만원을 실제 낼 세금인 143만원으로 나눠보면 5.8% 수준으로 연 1200만원 이하로 받아야 가능한 연금소득세 5.5%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즉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받으면 거의 차이가 안나고요. 사례 2. 연금으로 4237만원을 수령하는 경우 이때는 1년에 4237만원의 사적연금을 수령할 경우 발생하는 종합소득세는 총 407만원입니다. 실제 세울로 따지면 9.6% 수준입니다. 어떤가요? 세금 폭탄인가요? 물론 5.5%인 연금소득세에 비해 내야하는 세금이 늘어나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1200만원 넘으면 큰일 날 정도의 세금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사례 3은 사적연금 4237만원에 국민연금 1800만원도 함께 받는 경우입니다. 거의 연봉으로 따지면 6000만원 받는 거죠. 이 경우에는 세율이 24%가 되거든요. 그래도 1년에 수령하는 연금은 총 6037만원이고 동일한 방식으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하면 총 742만원이 나옵니다. 실제 연금수령의 기준 세금 비중으로 따지면 12.3% 정도입니다. 물론 연금수령 규모가 이 정도쯤 되면 분리과세에 비해 확실히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 수익 실현하거나 배당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율인 15.4%보다도 낮은 세율입니다. 이것만 봐도 연금 계좌를 이용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 달에 500만원 이상씩 타면 세금을 좀 많이 내긴 하네요. 그렇다고 해도 세금이 무서워서 연금을 연 1200만원 넘게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회사에서는 월급으로 300만원을 주겠다는데 세금이 무서워서 100만원만 받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즉 자신이 연금을 얼마만큼 모을지도 모르고 노후 준비가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지뢰짐작 세금이 무서워서 연금저축으로 투자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즉 세금이 많이 내게 되면 돈이 많은 것이니까 좋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세금 내는 것은 그때 가서 고민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ETF를 매수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매월 초일 특정 금액을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게 좋다는 것이고요. 하락장에서는 버티는 게 중요하고 하락장일 때 매수하는 게 무서워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해결하는 경우가 앞에서 얘기한 적립식 매수이고 두 번째는 무서워도 한 주라도 매수해서 하락할 때 매수를 하면 시장이 반등할 때 이익을 주는구나 그런 경험을 많이 쌓으면 하락할 때 매수하는 게 두려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서대리님이 지은 나는 노후에 가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노후 준비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과 영상 내용이 좋으니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